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 소유부지 5곳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성서행정타운도 포함됐는데, 성서지역에서는 민간에 매각해선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서지역 주민들은 성서행정타운 부지를 지역발전의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성서행정타운에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경제과학원이라든지, 우리 대구 성서공단을 넘어서 대구 전체 경제산업에 꼭 필요한 인프라를 저는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성서행정타운 부지는 1990년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된 이후 30년이 넘도록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 부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지만,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성서행정타운에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 고민과 나름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아마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랜덤 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 같은가,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기업은행 본점 유치라든지...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강합니다. 매각을 위해 부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면서도, 정치권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건 부지가 지금 방치된 지가 17년째거든요. 대구시나 달서구청이나 또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이 이 행정타운 부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데, 선거철만 되면 여러 가지 방향들이 나왔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거든요. 성소행정타운은 달서구 분군을 염두에 두고 확보한 부지지만, 인구 감소로 현재 이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10년 넘게 도시설도 환성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소행정타운 부지의 개발에 대해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